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이네. 테니스 서브 레슨을 받으면 서브가 나아질까요? 테니스 서브가 너무 안되서 스트레스입니다. 파트너한테도 미안하고 스스로도 게임이 안되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테니스 서브 레슨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그 전시라는 테니스 서브 전문 정보 카페를 운영하다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로 전환을 해서 테니스 서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굳이 레슨을 안 오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브 레슨 받고 싶어서 찾아보면 서브 레슨 제대로 해주는 데도 없고 기존 레슨 콘치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하는 거다.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따라해라. 치다 보면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서브를 제대로 배우면 서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가 다치는 분들 너무 많고요. 제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나 인터넷에 다른 부분의 지식도 올라와 있고 여기 유튜브도 영상을 올리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본인들 동작이랑 촬영해서 비교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